브릭스 리딩 240-2 유닛 5 왜 영어 단어는 사일런트 레이터를 가지고 있을까?가 제목인데 사일런트 레이터는 무슨 뜻일까? 사일런트가 침묵에, 소리가 나지 않는 이런 뜻이지 레이터는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그치 알파벳, 글자를 얘기하기도 하거든 어떤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예를 들면 산은 오르다? 클라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 오르다, 클라임 부 라고 발음하지 않지 비는? 우리가 글자를 쓰긴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잖아 그치? 또 시간, 아워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이 시간 아워라고 있지? H는 있지 않지 그치? 하지만 글자를 쓸 때는 H를 꼭 써줘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사일런트 레이터는 왜 있는 걸까? 정말 궁금하다 그치? 오늘 같이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 오, 이 친구가 단어 시험을 봤나 봐 단어 시험을 봤는데 스펠링 테스트 많이 틀렸어 첫 번째 문제는 뭐였던 것 같아? 응,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스펠링이 틀렸거든? 왜 틀렸을까? 그치? 티를 빼먹고 썼어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읽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T가 단어에는 있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지는 않지 단어 속에 T라는 알파벳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일런트 레이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알파벳이라고 글자라고 그치? 얘기하는 거고 우리말로는 무금이라고 하지 이건 소리를 내면 안 돼 라고 하잖아 그런 사일런트 레이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오늘 시험을 망한 것 같아 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 I had a spelling test today 난 오늘 스펠링 시험을 봤어 I'm sure 음, 나는 확신해 내가 듣지 않았다고 글자로 T나 H, P, G 같은 이런 글자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어떤 소리가 나? 그치? T, H, F, K 이런 소리가 나지? 하지만 The words were spelled with them 그 단어들은 그런 알파벳 them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이런 소리들로 쓰여졌어 정말 이상해 Weird Silent letters are very confusing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무금들은 정말 너무 헷갈려 했어 그럼 도대체 왜 있는 걸까? 그치? 어차피 소리도 안 낼 건데 그냥 안 쓰면 안 되나? Have you ever had trouble pronouncing English words? Have trouble ing 하면 음, 뭐뭐 하는데 이런 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이거든 Have you ever 하면 뭐뭐 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영어 단어를 아이고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어? 발음하기 어려운 적이 있어? Silent letters could be one reason Silent letter가 바로 소리가 나지 않는 이 무금이 아마 하나의 이유가 됐을 거야 바로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알파벳 때문에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지 그치? They are letters in a word 그 silent letter는 뭘 얘기하냐면 단어 속에 있는 글자들인데 근데 That are not pronounced 발음되지 않는 그런 글자들 발음되지 않는 이 지금 letter를 꾸며주고 있거든 발음되지 않는 글자들이야 Like the K in the word knee 무릎이라는 단어에 있는 K 소리 안 나지? 이런 것처럼 Over half of all English words 모든 영어 단어 중에 half는 뭐야? 그치? 절반이지? 절반 이상이 하프에서도 발음이 안 되는 알파벳이 있지 그치? L 소리가 발음이 안 되잖아 그치? 이것도 silent letter네 어쨌든 영어 단어의 절반 이상이 silent letter를 가지고 있어 정말 많은 단어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무금을 가지고 있다 그치? 절반 이상이니까 Why do so many words have silent letters? 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이런 무금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거지 The sounds of some words in English have changed over time 여기까지가 주언해 영어에서의 단어 중에 단어들의 소리 어떤 단어들의 소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어 왔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되어 온 거니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 우리 Have PP를 사용해서 얘기하지 변화되어 왔어 음 뭐가? 소리가 발음을 좀 예전에는 다르게 했겠지 그치? In the Middle Ages 중세에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발음했대 어디에 있는 이 소리? 단어 끝에 있는 이 소리를 예를 들면 바이트나 네임 같은 이런 단어에 끝에 이가 있잖아 그치? 이런 이 소리를 발음했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발음하지 않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이 소리를 발음했으니까 어떻게 읽었을까? 바이트에 네임에 이렇게 읽었나? 그치? 그런데 그 후에 They stopped saying 그들은 이제 말하는 거 발음하는 걸 그만뒀어 그치? 이 소리를 하지만 그래서 이 소리를 발음 안 하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음 발음은 안 하지만 스펠링은 변하지 않았어 스펠링은 바꾸지 않았어 음 발음은 안 하지만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그런 알파벳이 남아있는 거야 이 같은 게 그런 이유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영어 단어들이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거기 때문이야 하나의 얘는 바로 psychology 라는 단어인데 which was originally a Greek word 원래 어떤 단어냐면 그리스 단어거든 even though the spelling remained the same 비록 스펠링은 어 같지만 the initial 처음에 있는 피 그러니까 사이클로지 심리학이란 뜻인데 처음에 있는 이 피 라는 이 단어는 알파벳은 became silent 우리가 사이클로지 읽을 때 피소리가 안 나잖아 그치? 그리스에서 온 단어고 많은 단어들은 외국어에서 왔다고 했지? 그런데 이 피는 발음이 발음하지 않아 그치? 소리가 나지 않아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어 왜냐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발음할 수가 없거든 피에스 를 같이 그래서 그래서 they don't pronounce the first letter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피는 발음하지 않게 됐어 하지만 스펠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읽을 때 피소리를 내지 않고 사이클로지라고 읽나봐 그치? they don't pronounce the first letter in the same way we don't pronounce the h in the words our honest our honest 에 있는 단어도 h 를 소리 내지 않잖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치?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프랑스어에서 왔거든 they come from french and h is not pronounced in french 그리고 h는 프랑스어에서 발음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외국어에서 왔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음 ps를 같이 발음했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니까 그리스어에서는 발음했나봐 그치? 하지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ps를 같이 발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 사이클로지라고 발음하는 거고 또 프랑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프랑스에서는 어 이렇게 원래부터 발음하지 않았나봐 그래서 우리도 발음하지 않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인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뭔지 보자 there is one more reason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래전에 음 official spelling이 존재하지 않을 때 official은 공식적인 이란 뜻이거든 공식적인 이런 스펠링이라는 게 exist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스펠링을 써야 돼 라는 정해진 게 없었나봐 그때는 그러면 스펠링 시험도 없었겠다 그치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다가 더 추가적인 알파벳을 더 추가했대 어떤 단어에다가 왜 그랬을까 어 이 사람들 때문에 단어가 이렇게 복잡해졌나봐 그치 한 단어에 알파벳을 더 추가했다는 거야 왜 그랬는지 보자 German and Dutch people who operated printing machines German은 독일 사람 그리고 Dutch는 네덜란드 그치 독일과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 England 영국에서 이렇게 프린트하는 기계 프린터기를 프린터기로 작업을 하는 이런 프린트를 하던 독일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추가했대 모를 더 많은 알파벳을 When they printed books 책을 출판할 때 왜 더 알파벳을 추가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원했대 뭘 원했냐면 To make English words look similar to words 이 영어 단어가 좀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래 그치 어떤 단어랑 그들의 그들 자신의 언어들과 그들 자신의 언어들 그러니까 독일어나 네덜란드어 같은 자신의 언어들과 영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단어랑 좀 비슷하게 보이려고 발음되지 않는 알파벳을 좀 추가했다는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면 Dutch printers added silent h 이렇게 네덜란드 프린트하는 사람들은 h라는 단어를 h라는 알파벳을 추가했는데 예를 들면 고스트 같은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자신의 언어랑 자신의 언어랑 좀 닮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네 그치 그래서 음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알파벳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고 그치 혼란스럽잖아 비록 silent letters are confusing 하지만 이렇게 silent letter는 정말 헷갈리긴 하지만 비록 모모이지만 they can help us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나 봐 tell the difference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데 tell은 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구분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 tell the difference 는 이런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야 between homophones homophones은 뭘 얘기하냐면 동음 동음 이유라고 하지 우리나라에도 배 먹는 배도 있고 우리가 바다에서 타는 배도 있고 이렇게 동음 이유라고 하잖아 소리는 같지만 뜻이 틀린 이런 단어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지 without silent letters 이런 무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정말 무음이 없었다면 the words no 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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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음 이유로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틀린 그치 이런 두 개의 단어는 아마 완전히 exactly the same 완전 똑같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k가 있어서 우리가 좀 아 이 단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마지막에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 하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 영어 단어에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 silent letter가 있나 했더니 이런 이유들이 없구나 그치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네 여기까지 할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에서